시선 왼쪽부터 보실까요? 오른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받아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왼쪽에도 카메라가 많이 있습니다 팬 여러분 향해서 손 한번 흔들어 주실까요? 근데 역시 저기 많이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화난 미소만큼 시상식에서도 이 모습 다시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영도 오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 우리 먼저